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지윤의 픽 중국의 무릎을 꿇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태도를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에 철퇴를 가한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드 벤츠는 광고에 달라이라마의 명언을 넣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고요 또 세계적인 호텔업체 메리엇은 온라인 서베이에 티벳, 홍콩, 타이완을 나라로 기재했다가 급히 중국에 사과를 했죠 또 티벳 독립단체 트윗에 좋아요를 실수로 누른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라, 버버리, 델타 그리고 게임업체인 블리자드 홍콩 독립을 지지한 게이머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에 이렇게 절절매는 이유 한가지죠 돈과 자본의 힘입니다 한때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자본의 힘은 사회주의 중국을 개방시키고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것이다라는 장밋빛 주장이 힘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본의 힘이 민주주의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이브닝쇼입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에 유료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골뱅이 TBS 언더바 이브닝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 그리고 다양한 방송 제작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짜배기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김지윤의 픽에 이어서 오늘은 NBA를 둘러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NBA 홍콩 지지 파문 사실 NBA의 한 구단이죠 휴스턴 라켓츠의 단장이 홍콩을 지지를 하는 트윗을 올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 지금 진행을 하는 미중 무역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소식 잘 알고 계시죠? 교수님 물론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동네에 있으면 또 중국 내에서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농구를 좋아하는 세대 위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기업적인 차원이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매우 영향이 지금 크게 급속도로 지금 악성 댓글이라든지 지금 매우 파급력 있게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한 것 같고 또 정치권에서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실은 대권 후보로 꼽혔던 베토 올루크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중국 쪽을 비난하고 또 중국한테 항복을 하려고 하는 mba 측을 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은 노선이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척추모 이번에 원내대표도 이번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미중 무역전쟁 한참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확실하게 안 하냐고 하려면 끝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약간 워싱턴 컨센서스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게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정치인들마다 약간은 좀 달랐어요 입건 관계도 있고 우리가 또 친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친중에 가까운 성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문제는 좀 다른 스토리거든요 이번 문제는 이게 문화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편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인 하나의 가장 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미국 편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무역은 지금 여파가 큰데 이거는 논리가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 더 많은 강하게 비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약간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저렇게 억압하는 국가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중국을 비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 국들을 이끌어낸다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휴스터라켓츠 단장이었잖아요 휴스터라켓츠에서 옛날에 야오밍 선수가 뛰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정말 전설적인 농구 스타고 NBA에서 큰 활약을 했었고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야오밍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엄청 크더라고요 저렇게 큰 사람이 있지? 하고 봤더니 야오밍 선수였거든요 중국에서 정말 우상인데 그래서 사실 휴스터라켓츠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골든스테이 워리어스 바로 다음이 인기가 많다고 소문이 많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NBA를 즐겨보고 하나요? 이게 매체매데 다 다른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해봤을 때는 한 6억 명 이상 해볼 겁니다 6억 명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거의 반이네요 통계로만 14억이지 훨씬 더 많다고 하죠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축구, 야구를 좋아한다면 중국은 농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명 이상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CCTV도 다 방송을 지금 NBA를 방송을 또 중계를 하고 또 텐센터 같은 경우도 라이브 스토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7월에 15억 달러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이네요? 얼마 전이죠 그전에 5억 달러였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그럼 3배가 뛴 거죠 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니까 엄청 뛴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 트래픽 자체가 돈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라는 것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좀 난다 긴다는 기업들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들 우리가 리넹이라든지 혹은 안타라든지 정말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업체 비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가전전자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스폰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이제 워낙 NBA 경기를 보는 연령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딱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하나씩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NBA뿐이 아니고 이런 갈등을 겪었던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할리우드 영화 산업도 그렇고 아까 제가 잠깐 픽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의류업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어떤 곳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세요 사례 너무 많아서 사례가 사례가 약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또 사우스파크 같은 사례도 보셨잖아요 만화 영화 그런데 거기는 대응이 좀 달라요 사우스파크는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었죠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거에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과거에 중국이나 중국인을 묘사했던 것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더라도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아 트랜스포머 4에 보시면 네 맞아요 그래서 현지 촬영이나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중국 입맛에 맞게 스토리를 재수정한다든가 이런 게 더 많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도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도 텐센트가 그런 파트너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돈을 다 대고 있다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영화 제작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전에도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나이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국의 홍보 TV 광고물을 만들 때도 나름 중국을 중국인을 위한 나름 컨셉에서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 자체가 중국인을 좀 폄하하는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NBA 농구 선수가 막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정상까지 그런데 그걸 무찌르고 가는 게 다 중국을 상징하는 용이라든가 이런 걸 무찌르고 가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CCTV에서 방송을 했는데 두 번 하고 한 세 번 정도 했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방송 못하게 막혔죠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중화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인의 심리 혹은 중국인의 평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코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국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 국기 관련해서도 매우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여러 누리꾼들을 향해서 비평을 받아서 코치도 불매운동도 일어났을 때 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차이나를 붙이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있잖아요 마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멧데이먼 나와서 마르스카는 화성에서 돌아오는 거기도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고 의리하고 의리하신이고 또 의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죠 가장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구글이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페이스톡에도 많이 하는데 조커버가 가장 아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많이 시진핑 주석한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중국어로 지워달라 이런 말도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런 말도 했고 사업 잘하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직권도 있기 때는 참석을 해가지고 시주석의 은혜가 사회에 미치는 곳이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까지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 사우스파크 같은 경우는 만화 영화에서 중국 정부 좀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해갖고 이걸 먹으니까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더 기분 나쁘게 하는 해명을 내놨어요 조롱한 거죠 네. 마지막 됐냐 중국 이러면서 사우스파크에 워낙에 그런 풍에 만화니까 가능을 했겠지만 사실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약간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대응은 다들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NBA는 물론 처음에 사과를 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막 비판이 나오니까 조금 약간 태도가 바뀐 느낌이 드는데 처음이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하면 기존에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약간의 이거는 말의 톤이 좀 달랐잖아요 톤다운한 스타일의 경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꼬리를 내린 교육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일판 만포로 더 커져갔을 때 과연 이게 그 톤다운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시장의 파워이기 때문에 구매의 파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마어마한 돈 그다음에 이 6억 명이라는 것은 미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의 비즈니스인데 결국 돈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문자 보내주세요 김군님께서 NBA가 굴복이라니 스포츠 정신은 살아있나요? 네. 그리고 릴리트님도 다른 시각도 알려주는 방송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가려고 저희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영님 중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소수민족들도 도민으로 독립하겠다고 할까 봐 무서울 거예요 네. 굉장히 국제 이슈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 인터넷에 검열을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중 무역협상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혹간에는 이게 NBA 갈등이 여기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상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중 협상의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되지는 않을 거다 이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7일 날이죠 지금 미국이 지금 신강 위구로자치구 관련해서 인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28개 지금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에서 지금 금수조치 블랙리스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단핵 정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데 이렇게 때문에 전반적인 미중 부분에 있는 이번에 이 NBA 사건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양념 형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전체 대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이번 블랙리스트 오르는 기업들 자체를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기업들이 자체가 다 CCTV를 만드는 기업 하이크비즈인 자체가 CCTV를 만드는 중국에 CCTV가 한 3억 개 정도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어딜 가나 다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센스타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안면인식 기술 1, 2, 3위가 다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4억 명을 3초 만에 바로 알아내는 것들이죠 왜 그렇게 인권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블랙리스트 올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총체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여러 민족들 중국은 분류와 독립에 대우 매우 민감하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NBA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중 부역 협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제 17회 세계 사형 폐지 날입니다 국회에서도 아홉 번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형제와 관련해서 아마 내년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브닝 인터뷰 시간에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형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님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안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모든 사용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가석방은 없는 종신형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건데요 그렇군요 법안 제목이 내용이었다 그동안 많이 발의가 되지 않았던가요 사형폐지 법안이 15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었고요 지난 19대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시는 유인태 당시 의원이 본인이 사형수 출신이잖아요 그때는 170몇 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적었는데 75분 정도가 발의하셔서 오늘 발의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발의가 여러 번 됐는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법이 바라보는 사형폐지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사형제도가 존재해야지 흉악범죄는 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즉 사형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이런 어떤 국민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형폐지론이 아직까지 법안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형폐지국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사형이 집행이 됐던 게 199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1997년 12월 30일 날 집행이 됐고 사실 한 22년 동안 사형집행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사실 2007년에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것을 엠네스티리로 받아서 지금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영철 같은 경우 정말 희대 연쇄살인범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사형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마지막 된 건 97년이고 사형선고는 그로부터도 계속 계속 있었어요 1년에 한 자리 숫자 정도지만 없는 해도 있었고요 이렇게 드문드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같은 경우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사실 1심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2심이나 이 정도에서 무기징역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장대호 사건을 보면 장대호가 이제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야기하는 걸로만 보면 약간의 우발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계획적이고 인명경시의 살인을 위해서 2명 이상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양형 기준상으로 양형에 있는 기준에 따르면 사형선고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법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형선고가 나오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극단적인 5유형에 해당되는 것도 양형 기준 안에는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나오고 사실 양형 기준에서도 사형이라는 그 명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렇게 흉악한 범죄와 흉악한 시신 훼손을 했는 사람의 입장 시신 훼손을 했으면 사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흉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양형 기준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양형 기준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이른바 사상범 정치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에는 흉악범죄 그러니까 여러 명을 살인했거나 존속살해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만 사형선고가 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있고 폐지국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유럽연합은 전부 폐지고요 유럽연합 가입하려고 해도 폐지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 그러면 네 그렇게 돼 그게 항상 이슈가 되는 거죠 EU 가입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물론 미국이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건 주마다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일단 그리고 가까운 일본 여기는 다 사형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엄하게 집행을 하는 주다 하면 대표적인 주가 사실 텍사스주 이런 주가 있고 사실 숫자로 조금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국가가 198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형 제도를 법 제도로 폐지한 나라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폐지 국가까지 합치면 198개 중에서 142개국 정도가 이제 사형 폐지 국가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논의 자체가 대한민국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게 되었고 그 인도 협약 중에서 양자가 아닌 다자 그러니까 유럽 평위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받고 그 유럽 이후에 돌아온 모든 나라로부터 저희들이 범죄인도를 받는데 그때 무슨 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사형시키면 안 된다 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조약에 들어가는 비준 조건을 맺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이 폐지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형 집행한 나라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중국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죄수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그걸 알면 저희가 여기 아마 가겠죠 그런가요? 거의 인구도 정확하지 않은데 사실 사형이 뭐 이루어지고 있거나 부패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는 게 다수설이니까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대로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형이 중국도 많이 집행되고 있지만 종교에 관련된 어떤 나라 중에서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사형제도가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가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리는 굉장히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종교에 있는 화이자라는 그 기본적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문명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를 단순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제 조사 같은 걸 많이 해봐서 보는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완고하세요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가해자 인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심정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는 우려 혹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지금 아마 댓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금도 아깝다 가석감 없는 중신력은 어떡하냐 항상 나오신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명국가에서 대개 사형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1번 이유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관해서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관련한 부분도 나왔었지만 그런 결정적인 오판이 있으면 그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아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심 가능성이 아무리 있어도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위장 귀순 간첩이라고 오해받은 이수근이라는 분이 60년대에 사형이 집행됐었는데 작년에 재심으로 무죄가 났거든요 돌아가신지는 40몇 년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다른 방식의 가혹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징벌을 채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냐 이런 학비가 학계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자 조금 소개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릴리트님께서 흉악범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게 점점점 하셨고 노프람산 정여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폭연이 좀 강약하셔서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2211님 흉악범에게 사형 구형을 안 한다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근데 또 그렇게 하면 편안히 진영만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4708님은 도테르테 대통령 이야기를 하시네요 필리핀에서는 사형 집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굉장히 이게 뜨거운 논쟁거리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뉴욕에서 검사를 하시는 분의 책인데 사형 제도 폐지에 관련된 논쟁에서 한쪽을 명확하게 들만한 자신감이 자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형 제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형 제도가 위화력이 있으려면 사실 그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큰 위화력이 있는데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사형 제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알리려면 그런 효과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 집행을 해야지만 북한같이 총살령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그렇죠. 사우디아랍에서는 하죠 네.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저는 피해자의 감정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건 그 사람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이라는 단선적인 것보다 그 피해자들의 어떤 울분을 좀 이렇게 풀어주려면 지금 우리 사형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얘들이 미결수예요 이분들이 미결수기기 때문에 노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듯이 종신형이라는 무기징역을 쓰면 정력에 갈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자기가 일정 부분 노동을 통해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자기의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일정 부분 펀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했는 돈으로 노력으로부터 펀드를 만들어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선적인 사형보다는 조금 다른 대안의 어떤 형벌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형수들도 다 노역을 하고 그런 거죠?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미결수기 때문에 그냥 유치장에 그러니까 도도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결수 구치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 흉악범죄자들이 그냥 밥만 먹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조금 제대로 된 노동도 하고 그로부터 피해자의 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밥값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 미결수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어갖고 오히려 차라리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이제 뭐 감옥에 가서는 노동 요역을 한다는지 하는데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런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김지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론적으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실 그것도 이제 독일에서는 위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있어야 된다고 독일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시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제대로 민주주의하고 인권 지키는 나라의 세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용제가 아직 정확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정도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부 상식인데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상범이 있거든요 정치 사상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사형수 출신이에요 소크라테스, 예수, 이차돈, 토마스 모, 조광조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김옥균, 동학군 지도자들 다 능지처참 당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사상범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런 일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주로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그리고 앞으로 아메리칸 흑인분들이 주로 사형 선고가 더 많이 되고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무기징역적으로 많이 갔다 선택적이었다라는 것도 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법사회학적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의 깊게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갱년기 버럭 요정님 네, 맞아요 사형 제도가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닌 듯 하고요 그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사형 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판결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보내주셨고요 또 7819님께서는 사형 제도 종신형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범죄 예방이 우선일 듯 아유 뭐 정말로 현명한 답변이십니다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해서 흉허법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대륙법 쪽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쌓이잖아요 3000년짜리 구형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은 거를 해갖고서는 그걸로 가는 식으로 가니까 교화 위주의 법령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곧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겠죠 내년 초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뭐 인권을 생각을 한다면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헌법 38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생명권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도출될 것이냐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도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인데 그 생명권의 본질적 제한을 하는 것이 사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헌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사형 제도는 위헌이라고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연력주로 더 올라간다면 루소와 로커가 있는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과연 그러한 권한을 줬을까 그 국민이 국가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을 뺏는 것을 줬을까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되 다만 국민의 법 감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전에도 이 범죄로 사용을 주는 건 과잉이다라고 해서 위헌 판단 내린 적은 몇 번 있어요 옛날에 너무 범죄 형법이 너무 가혹해서 문화재 도구래도 사형 이런 게 있었어요 화폐 위조하면 사형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있었고 그런데 헌법 이론적으로는 생명권 때문에 분명히 위헌이 나와야 되는데 군형법 부분이 조금 헌법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해석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에 군형법과 관련해서는 용인하고 그다음에 일반 형법에서는 사형을 없애는 방식의 중간적인 태도를 취할 재판관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그런데 그게 몇 대 몇일지는 제가 예단을 못하겠고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다 소개를 못해드릴 정도인데 폴 신님께서는 무조건 사형을 시키면 무고한 사람에게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사형제라는 공포보다 사회화라는 교화 과정이 문명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3160님 사형을 집행을 해야지 실질적 폐지국에 집착을 하니 미결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5947님 네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박용희님 피해자 대책 법안부터 마련을 해야죠 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주느냐 국가나 사회가 또 어루만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대체형벌 작년에 국가인권위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은 대체형벌이 도입이 되면 사형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럼 이 정도면 좋다라는 대체형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있겠죠 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만질 것 같지만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료를 하려면 가석방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병보석을 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실히 예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다만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는 75명이지만 그전에는 과반수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17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적이 두 번이나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용기가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키가 맡겨질 것 같은데 그것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멋있는 말 같았어요 법치주의의 승리 같지만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다 제가 사형제도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흉악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흉악한 범죄가 나타났을 때 사형이라는 단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범죄를 만들어 가는데 사회와 국가가 과연 책임이 없을까 그러면 이러한 담론이 결국 사형제 폐지가 이러한 흉악범죄를 어떻게 공동체 사회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흉악한 범죄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이냐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피해자 보호법안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진짜 살인을 당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 사형 폐지 법률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준예준 아빠님께서 두 분 말씀 너무 알기 쉽게 잘해 주신다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토론이었어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계속 찬반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두 분 종종 모시고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민변사무차장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대표해 지구촌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각국을 대표하시는데 모국어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미국 대표시죠 한국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조셉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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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세요 리샹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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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리샹 최근에 태풍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이영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TV 기자 출신이셔서 인사말부터 달라 멘트가 네 마지막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하시죠 에바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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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오늘의 전화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전화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방송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진짜 뜨거웠어요 에바씨가 한국말 너무 잘해갖고 이게 도대체 한국 사람 아니냐 사기 아니냐 확인을 하시려면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하고 있으니까요 TBS FM 검색하시면 세 분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에바씨 조셉씨 그리고 리시양씨 나오셨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혹시? 저는 조셉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저께 만난 사이 그저께 만난 사이 리시양씨는 저는 TV로만 아니 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예요 미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동식 주택을 불을 태워서 5명을 숨지게 한 9살 소년이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동식 주택이라면 우리가 트레일러를 말하는 거겠죠 약간 저소득층이 사는 조금 그런 거죠 약간 캠핑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급 살인 혐의라고 한다면 이게 최고로 높은 디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9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가장 높은 형을 줘야 했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파도 5명이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부러 위도해서 불태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고 사람들이 그걸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1급 살인형 범죄로 하는 게 맞다 마땅하다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아기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의견을 밝혀냈냐면 그거 당한 그 여자분이 가족 다 온 가족 다 잃게 된 그 여자분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아기고 더 이상 악플 떼지 마라 나도 당한 입장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악플을 하지 말자 아기니까 너무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범죄자로 매도해가고 너무 몰아가진 말자 몰아가면 좀 그렇다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나이가 어리긴 해요 9살이면 사실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법에서 처벌이 안 돼요 한국과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은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심각한 범죄면은 16세 미만의 아이한테 10년 미만으로 이렇게 처벌을 내린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초범인지 아닌지 처음에 한 그런 범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복성 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결과 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사실 알려진 게 없으니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그렇군요 지금 문자 중에 김애바씨 등장하셨다고 이에바입니다 이에바요 7819님이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못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tbsfm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에 리샹씨는 중국에서도 관련된 뉴스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거든요 금방 발생했을 때랑 최근에 관련된 기소를 했다 했을 때도 방송이 됐는데 저도 보면서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불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명이 잃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다섯 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9살 소년이 또 한평생 살인자라는 이 딱지를 쓰고 살아가니까 좀 가혹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 나이 9살이면 한국 나이 10살이잖아요 충분하게 불을 지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동기가 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상응한 처벌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흥미롭게 UN아동권리협약에 비가입돼 있대요 미국이 안 가입돼 있는데 꽤 많아요 다자협약이라든지 트럼프 들어가서 더 많아요 미국에서 미성년자한테 강력한 처벌을 내린 적이 있던가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옛날에 텍사스에서 주니어였는데 미성년이었는데 사용을 시킨 적이 한 번 있기는 했었어요 아니면 그 나이 바로 되자마자 사용을 시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특징이 연방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천체적으로 가입되지 않더라도 그거 실행하는 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일리노이 주에서 일어난 사례고 한 달 전에 일리노이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아이가 총으로 오마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소가 기가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오리다 보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주마다 달인한데 다른 사례로 텍사스인가 어디 텍사스인 것 같은데 두 아이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11살 그리고 12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년 동안 감옥 들어가서 결국에 나이가 되면 또 사용시키는 건가요?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아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좀 교육시켜놓고 교육시키고 나서 다시 일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 아이가 다시 감옥으로 갔고 사례하기가 좀 아닌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 나쁜 애 운전 그냥 뭐 작은 채로 인해서 한 건데 다른 아이가 잘 살고 있어 지금 노력하고 있대요 가족을 꾸미고 싶다고 역시 사람은 변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진짜로 에베 씨 말한 것처럼 사례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이 논란이 항상 있어요 요새 흉악범이 있고 또 나이가 어려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피해자가 또 아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취약계층의 아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당하는 아이도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소년법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나요? 저희도 사실 테러라는 게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발생했고 또 테러범으로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또 자폭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한 번 그냥 아이가 한 13살이었나 12살이었는데 자기가 원래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자기가 자살하면 가족이 걱정할까 봐 가족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고 굉장히 논란이 됐겠어요 이 소년법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래서 몇 살부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나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과연 몇 살부터 이 아이가 자기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다 잘 따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중국은 논란이 있나요? 중국도 보면 먼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달에 중국에 하나만 시기간이 없어요 하나만 할게요 제일 심한 거 할게요 지난해 한 12월 달에 중국의 운남성에서 12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서학교 6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웠는데 엄마가 홍개를 했어요 거기에 화가 나갖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살해갖고 제가 제일 쇼크를 받았던 건 경찰이 그 애한테 왜서 엄마를 주겠냐 너 죄를 뉘우치냐 하니까 걔가 내 죄를 뉘우칩니다 그 뒤에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엄마를 죽였는데 그게 뭐 큰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쇼크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러시아랑 비슷하게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살인범위 학교로 돌아왔으니까 그 학교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은 막 놀란 거죠 걱정하고 그래서 이 형사법 연령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문자 중에 예원윤서님께서 9살 아이가 사형이라니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형은 아직은 아니고 일단은 기소가 됐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유튜브에 또 전득수님이 에바씨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네요 저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홍님도 앱으로 듣다가 얼굴 보고 싶어 들어왔다 그리고 얼굴 보시고 7819님 남자분 완전 미남이십니다 영화 배우급입니다 같이 사진 찍었는데 더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더 미남이세요 정말 화나는 일이네요 문자가 지금 들어왔고요 다른 이야기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중국뉴스인데요 횡단보도 건널 때 휴대폰을 보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수몬비라고 하죠 이거 얼마인가요 벌금이 네 지금 이 제도가 중국 동부에 있는 절강성 가흥시라는 인민의회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하게 되면 최고 50유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3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지자체에서 이런 법을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는 사람들이 최근에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면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서 건너잖아요 맞아요 위험해요 나는 자신 있다 핸드폰을 봐도 어느 차량을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너무 빈번히 발생을 해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한 자치단체에서 구호였던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구호에서 이게 아이들이나 이런 거 보호를 하기 위해서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찍혀서 앱으로 그래갖고 횡단보도에 건너서 불이 딱 켜지면 화면을 차단을 하나 그런 거를 스마트하게 한다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역시 한국 한 자치고요 길에다가 그렇게 불빛 같은 거 해갖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끄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최초의 과학 기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길 걸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내리고 있으니까 고개를 밑에다가 길에다 핸드폰 정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없나요 그런 거 아직? 기술은 없죠 미국이 에이 있겠지 안 하는 거겠지 미국이 기술이 없어요 미국이 일단 그런 법은 있긴 있어요 근데 법이 어떤 거 있냐면 원래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 중국 생각하면 중국 법이 원래 미국보다 훨씬 세다 중국 법이 무섭다 근데 이거는 그것과 달리 미국이 법이도 세요 어떤 주에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어떤 주에서는 막 15불 그리고 이건 흰 단보도 걸어갈 때 말고 그냥 걸으면서 보고 있으면 15불 그리고 최대한 주가 어디였는지 기억 안 하는데 100불까지 하와이였어요 하와이에서요? 하와이에서 일단 반복해서 하는 거면 100불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것도 흰 단보도 내가 그냥 걸어가면서 보고 있으면 근데 지금 위험하긴 해요 특히 계단 같은 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팔목이 엄청 아팠어요 핸드폰 보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10불 동안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었어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발목과 맞받고 핸드폰이네요 좀 싼 거 같지 않아요? 에바씨 8300원이면 사실 할 만도 한데 사실 이게 운전할 때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도 위험하고 길 갈 때 이제 차들이 오면서 위험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칠까 봐 위험하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하다가 BJ가 생방송을 하다가 앞에 차를 못 보고 차를 봐가지고 즉사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또 셀카 찍다가 어디 이상한데 넘어져가지고 추락사항 이런 것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도 사실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하면 아마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 범칙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한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특히 미국에서 위험한 게 아이들이 게임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떤 게 아니면 포기만 한국에서 아이들이 그거 너무 집중돼가지고 맞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걸 시행을 한다는데 반응은 어때요? 항상 무슨 제도나 나오면 동의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는 쪽이 많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푸른 신호등이 있을 때는 내가 차들이 다 섰으니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데 왜 그것까지 관여를 하냐 조금 너무 자유를 약간 엄격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다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싼 게 아니냐 너무 8,300원이면 저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3만원 정도는 해도 커피 투자 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중국의 기준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8,300원이라는 저도 이번에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8,300원이면 인민폐 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한 절강 시의 최저 시급이 한국 돈으로 2,200원이에요 그러면 50원이라면 그 사람이 거의 3시간 반 동안 일을 해야 이 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한국으로 체감 한 3만원 정도 돼요 평균 수준으로 따질 때는 이게 좀 적은 금액은 아니죠 러시아에서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물가가 한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만원 정도? 1만원이면 클 것 같아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한국도 한 50불? 그래서 한 5만 5천만 원 잘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직접 다친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벌었어 돈이 많이 벌었어 돈이 있는 사람은 여긴 옷이 위안이니까 저기 놓으실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걸어다니실 때 핸드폰 잠깐 넣어두시고 안전하게 걸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즐겁게 잘 나눠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빨리 지나네요 지금까지 조셉 그리고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인 리시양 그리고 국제통번호사 에바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조개를 많이 해드려서 끝고 못 틀었어요 제가 스팅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청취자분께서 신청하셔서 네 오늘은 못 틀고 내일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기다립니다 이제 모두 우리 함께 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